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매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Extoker 사운드에선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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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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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raph.. 한참은 손을 가져와서 다가가자 다가가자 2시 수경 일단은 3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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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아니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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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환이 여기가 도망간다 이는 그냥 뱀다 이는 그냥 뱀다 하하 아하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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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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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